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의재미 배가령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급 한국어 읽기 20번째 책이죠? 화요일의 두꺼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 화요일의 두꺼비 첫 번째 올라가고 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기다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사실 이 고급 한국어 읽기 영상을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있게 봤으면 꼭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한의재미 채널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워턴이 스키를 타고 이 맛있는 과자를 고모한테 갖다 드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까지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쭉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만날게요. 스키? 스키가 뭔데? 워턴이 물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놀러왔던 토끼가 가르쳐준 건데 나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워턴은 입이 쩍 벌어졌어요. 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워턴이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아무도 못 말리니까요. 그 뒤로 사흘 동안 워턴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워턴은 단단한 참나무 뿌리로 스키를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진 스키는 누구라도 탐낼 만큼 미끈했습니다. 탄탄하고 반듯하고 비단결처럼 매끄럽게 닦여 있었지요. 워턴은 고슴도치 가시로 스키봉을 만들고 도록용 가죽으로는 스키 묶는 끈을 만들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워턴은 툴리아 고모댁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이 옷 저 옷 껴입는 데만도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턴은 모턴이 만들어준 조그만 배낭을 맺습니다. 배낭 속에는 도토리 차를 담은 보온병과 여러가지 도시락도 들어 있었어요. 툴리아 고모대까지 가려면 3,4일은 걸릴 테니까요. 혹시 여행하는 동안에 필요할지 몰라서 장갑 몇 켤레와 털 슬리퍼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배낭 맨 밑에는 툴리아 고모에게 드릴 딱정벌레 과자 상자가 들어 있었지요. 워턴은 점심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턴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모턴도 인사를 했습니다. 잘 다녀와 몸조심하고 워턴은 긴 구를 지나 늙은 나무 구루턱이 꼭대기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순간 눈이 부셨습니다. 새하얀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우뚝 솟은 상록수 너머로 펼쳐진 새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습니다. 흰 메세는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포로록 날아다니며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고요. 워턴은 가죽끈으로 스키를 발에 묶고 나서 스키봉을 힘차게 밀었습니다. 그 순간 스키가 엉키면서 눈밭에 대굴대굴 구르고 말았습니다. 워턴은 발 딱 일어나 다시 스키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멀리 나아갔지만 이내 눈을 파헤치던 청설모와 부딪히고 말았어요. 워턴은 다시 발 딱 일어나 청설모한테 미안하다고 말한 다음 스키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제 워턴은 스키를 제법 잘 타게 되었습니다. 스키는 탈수록 재미있었어요. 워턴은 스웨터 3벌과 외투 4벌을 껴입고 장갑 두 켤레를 끼고 귀까지 덮이는 모자를 쓰고 있어서 꼭 조그만 공이 숲속의 눈밭을 세액 지나가는 것 같았지요. 한참 뒤 해가 머리 위에 비칠 무렵 워턴은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마침 딱 좋은 곳이 보였습니다. 넓고 평평한 나무 구루터기 하나가 동그만이 놓여 있는 거예요. 워턴은 스키를 벗고 그루터기 위로 폴짝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도시락을 꺼내고 따끈한 도토리 자를 따랐어요. 샌드위치 두 개를 먹어치우고 모기 파이를 한 입 베어 물려는 순간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딸 꼭질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시 파이를 먹으려는데 또 딸 꼭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구루터기 밑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워턴은 구루터기 가장자리로 펄쩍펄쩍 뛰어가 아래쪽을 살펴보았습니다. 눈밭에는 털이 보송보송 난 다리 두 개가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아주 가늘고 하얀 발을 가진 다리였지요. 딸 꼭질 소리가 날 때마다 발이 바르르 떨리면서 발가락도 꼼지락거렸습니다. 워턴은 눈밭으로 펄쩍 뛰어내려가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다 파헤치자 갈색과 흰색 털이 섞인 사슴쪄가 보였습니다. 사슴쪄의 커다란 검은 눈망울에는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슴쪄는 마음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 고마워 나 딸 꼭 불편해서 혼났어 거꾸로 처박히면 꼭 딸 꼭질이 난다니까 봄이 와서 눈이 녹을 때까지 묻혀 있어야 되는 줄 알았지 뭐야 워턴은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랬어? 그루터기 위에서 떼꼭 햇볕을 쬐면 낮잠을 자고 있었어 그런데 떼꼭 회전목마 타는 꿈을 꾸다가 잠결에 굴러떨어진 거야 자 워턴이 얘기했죠 스키를 타야지 그랬더니 모턴이 스키? 스키가 뭔데? 모턴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모턴은 모르는 스키를 워턴은 어떻게 알고 있었죠? 지난 여름에 놀러왔던 토끼가 가르쳐 준 건데 나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보세요 일단 모턴은 집에서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워턴은 청소하는 거 좋아하는데 둘이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워턴이 여름에 놀러왔던 토끼에게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까지도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워턴은 뭔가 호기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왜 겨울이라고 꼭 집 안에만 있어야 해? 나는 고모한테 이걸 꼭 갖다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턴은 입이 쩍 벌어졌어요 입이 쩍 벌어졌다라는 이 표현은 이거거든요 깜짝 놀랐을 때 입이 쩍 벌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쩍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보통 입이 벌어졌다보다 입이 쩍 벌어졌다라고 이 쩍을 넣어서 씁니다 이렇게 활짝 열렸다라는 뜻으로 쓰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워턴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아무도 못 말리니까요 자 워턴의 성격이 또 나오죠 한번 마음을 먹으면 아무도 못 말린다 고집이 좀 있어요 그쵸 고집이 세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사흘 동안 워턴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요? 스키도 만들어야 되고 할 게 많죠 워턴은 단단한 참나무 뿌리로 스키를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진 스키는 누구라도 탐낼 만큼 미끈했습니다 탄탄하고 반듯하고 비단결처럼 매끄럽게 닦여 있었지요 자 참나무 뿌리를 가지고 스키를 만들면 뿌리는 이렇게 이렇게 좀 구불구불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키가 되려면은 반듯하게 이렇게 돼야 눈 위에서 미끄러지잖아요 이거를 아주 반듯하게 매끄럽게 그리고 깎고 닦고 했겠죠 탄탄하고 반듯하고 매끄럽게 비단결 이거는 아주 부드러운 것을 비단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매끈하고 부드러운 비단 실크 있죠 실크가 한국어로 비단이거든요 그래서 비단결 같다라고 할 때는 보통 머릿결 머릿결이나 어떤 아주 부드러운 천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비단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은 스키를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닦아 놨으면 비단결 같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죠 워터는 고슴도치 가시로 스키봉을 만들고 도록용 가죽으로는 스키 묶는 끈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워터니 어느 정도 고모네 갈 준비를 맞춰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요일 아침 아이고 이렇게 3일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결국은 갑니다 워터는 툴리아 고모댁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이 옷 저 옷 껴입는 데만도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겨울이고 원래는 두꺼비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계절이기 때문에 옷을 많이 껴입기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한참이나 걸렸어요 마지막으로 워터는 모턴이 만들어준 조그마한 배낭을 맺습니다 배낭 속에는 도토리 차를 담은 보음병과 도시락도 들어있었어요 툴리아 고모댁까지 가려면 3,4일은 걸릴 테니까요 겨울도 겨울인데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그죠? 스키를 타고 3,4일이나 가야 하는 거면 꽤 먼 거리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맛있는 과자를 고모한테 주고 싶어서요 워턴이 고집도 세지만 정도 많아요 그죠? 고모한테 맛있는 거 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되게 예쁘잖아요 혹시 여행하는 동안에 필요할지 몰라서 장갑 몇 켤레와 털 슬리퍼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배낭 맨 밑에는 툴리아 고모에게 드릴 딱정벌레 과자 상자가 들어있었죠 사실은 이게 제일 큰 이유죠 툴리아 고모한테 가기로 생각했던 큰 이유기 때문에 이걸 맨 밑에다가 넣어놓고 여행의 목적지에 가서 쓰는 거니까 맨 밑에 넣고 그 위에다가 여행하는 동안에 필요할지 모르는 장갑 슬리퍼 뭐 이런 도시락 등등을 넣은 거예요 워턴은 점심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턴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모턴도 인사를 했습니다 잘 다녀와 몸조심하고 워터는 긴 구루지나 늙은 나무 그루터기 꼭대기로 나왔습니다 그루터기는요 요렇게 나무가 좀 잘라지고 난 이런 밑둥 있죠 요렇게 나이트에 갔죠 요런 곳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럼 늙은 나무의 그루터기 꼭대기라는 것은 그루터기 요 위에 제일 높은 곳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긴 굴, 굴 하면은요 터널을 이야기해요 긴 굴을 지나 늙은 나무 그루터기 꼭대기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순간 눈이 부셨습니다 이제 이 그루터기가 밖으로 나가는 통로였네요 그쵸? 긴 굴까지도 땅속이고 그루터기를 딱 통과하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이 그루터기는 아내가 비어있는 그런 그루터기였어요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순간 눈이 부셨습니다 새하얀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우뚝 솟은 상록수 너머로 펼쳐진 새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습니다 흰 메세는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포로록 날아다니며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고요 야 정말 아름답다 하지만 어서 가야 돼 툴리아 고모댁은 굉장히 머니까 스키도 얼른 타보고 싶어 자 이 워터는요 겨울에 항상 집 안에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집 밖에 나와본 게 아마 처음이겠죠 그러니까 겨울의 풍경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워터는 눈에는 새하얀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이것도 거의 처음 봤겠죠 우뚝 솟은 상록수 상록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항상 푸른 나무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낙엽을 떨어뜨리는 그런 나무 말고 이렇게 소나무나 전나무 이런 것처럼 항상 푸르게 겨울에도 잎이 푸른 나무를 상록수라고 해요 상록수 너머로 펼쳐진 새파란 하늘 흰구름 두둥실 떠있고 흰 메세 메세는 산새 흰 메세는 가지를 날아다니면서 포로롱 포로롱 이렇게 하면서 날아다니는 이 모습 이게 워터니 처음 본 겨울 풍경입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라고 감탄을 하지만 역시 워터는 목표가 뚜렷한 사람 두꺼비예요 하지만 어서 가야 돼 툴리아 고무댁은 굉장히 머니까 라고 말합니다 스키도 얼른 타보고 싶어 사실 예쁘면 와 진짜 예쁘다 하고 한참 감상을 할 만도 한데 워터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워터는 가죽끈으로 스키를 발에 묶고 나서 스키봉을 힘차게 밀었습니다 그 순간 스키가 엉키면서 여기 보세요 아이쿠 이렇게 이제 막 처음 스키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스키가 엉키면서 눈밭에 대굴대굴 구르고 말았습니다 워터는 발딱 일어나 이거 빨리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발딱 일어나 아이쿠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훅 이렇게 일어나는 거 있죠 발딱 일어나 다시 스키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멀리 나아갔지만 이내 눈을 파헤치던 청설모와 부딪히고 말았어요 청설모는 다람쥐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람쥐보다 조금 더 크고 꼬리가 다르죠 청설모와 부딪히고 말았어요 워터는 다시 발딱 일어나 청설모한테 미안하다고 말한 다음 스키를 타고 떠났습니다 처음이니까 이제 배우기는 했지만 여름에 배운 거고 실제로 자기가 만든 스키를 타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제법 잘 타게 되었습니다 벌써 익숙해졌어요 금방 익숙해졌네요 스키는 탈수록 재밌었어요 워터는 스웨터 3벌과 외투 4벌을 껴입고 장갑 두 켤레를 끼고 귀까지 덮이는 모자를 쓰고 있어서 꼭 조그마한 공이 숲속의 눈밭을 세액 지나가는 것 같았죠 옷을 하도 많이 입어서 동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조그마한 공이 숲속의 눈밭을 세액 지나가는 것 같았죠 여기 세액이라는 것은 뭔가가 아주 빠르게 지나갈 때 나는 소리에 쉬익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눈밭을 세액 지나가는 것 같았다 공이 눈밭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공은 어차피 워터니 한 모양 때문인데 세액 지나가는 것 같았다라는 것은 뭐죠 스키를 진짜 잘 타게 되었다는 말이죠 운동신경도 좋은 모양입니다 한참 뒤 해가 머리 위에 비칠 무렵 아침에 출발했고 계속 스키를 타고 이제 툴리아 고모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워터는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마침 딱 좋은 곳이 보였습니다 넓고 평평한 나무 그루터기 하나가 동그만이 놓여 있는 거예요 워터는 스키를 벗고 그루터기 위로 폴짝 뛰어올랐습니다 아 여기서 밥 먹으면 되겠다 하고 스키 이렇게 벗어놓고 여기 올라갔어요 워터 너무 귀엽죠 그죠 네 밥 먹는 것도 아무 곳에서나 안 먹고 딱 먹기 좋은 곳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도시락을 꺼내고 따끈한 도토리차 형이 담아줬죠 샌드위치 두 개를 먹어 치우고 모기파이를 한입 베어 물려는 순간 샌드위치 두 개 하고 차도 먹고 파이를 먹으려고 했어요 후식까지 먹으려고 하는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딸꾹질 여러분 딸꾹질 알아요 딸꾹질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우리 왜 물 잘못 먹었거나 그럴 때 딸꾹질 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잘 멈추지 않아요 딸꾹질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딸꾹질 소리는 딸꾹딸꾹 이렇게 쓰면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시 파이를 먹으려는데 또 딸꾹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꾹질 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분명히 살아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뭘까요 이번에는 그루터기 밑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워터는 그루터기 가장자리로 펄쩍펄쩍 뛰어가 아래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눈밭에는 털이 보송보송 난 다리 두 개가 삐죽 나와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다리 두 개가 나와 있다는 거는 얼굴하고 몸통이 눈 속에 박혀 있다는 거죠 아주 가늘고 하얀 발을 가진 다리였지요 딸꾹질 소리가 날 때마다 발이 바르르 떨리면서 발가락도 꼼지락거렸습니다 바르르 하는 거는 이렇게 빠르게 조그맣고 빠르게 떨리는 게 바르르고요 꼼지락은 요렇게 요렇게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거 꼼지락 꼼지락입니다 발가락도 꼼지락거리고 손가락도 꼼지락거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딸꾹질 소리가 날 때마다 발이 바르르 떨리고 발가락도 꼼지락거렸대요 워턴은 눈밭으로 펄쩍 뛰어내려가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무서워하지 않고 도와줍니다 눈을 다 파헤치자 갈색과 흰색 털이 섞인 사슴지가 보였습니다 워턴이 밥 먹다가 사슴지를 구해줬네요 사슴지의 커다란 눈망울에는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슴지는 마음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 고마워 나 불편해서 혼났어 거꾸로 처박히면 꼭 딸꾹질이 난다니까 봄이 와서 눈이 녹을 때까지 묻혀 있어야 되는 줄 알았지 뭐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워턴이 고맙겠어요 나 눈이 녹을 때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생각했는데 금방 꺼내줬잖아요 워턴은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랬어 궁금한 거죠 구루터기 위에서 햇볕을 쬐면 낮잠을 자고 있었어 그런데 회전목마 타는 꿈을 꾸다가 잠결에 굴러 떨어진 거야 회전목마를 타는 꿈을 꾸면서 이리저리 다녔나 봐요 그래서 잠결에 잠결 하면 잠이 덜 깬 잠을 자고 있는 그 사이에 이런 뜻입니다 잠결에 굴러 떨어진 거야 일단 이 사슴지는 너무 고마워 하고 있고 워턴도 와 다행이다 하고 둘 다 굉장히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찡해요 그죠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니면 좋아하나 워턴이 사슴지를 구해줬어요 여러분 이 사슴지 하고 워턴이 그냥 고맙다 안녕 하고 끝나는 인연이 될 것인지 아니면 뭔가 특별한 사건이 생길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워턴과 사슴지가 어떻게 될지 뒷이야기 여러분 상상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니재미와 함께 한국어 실력을 쑥쑥 높이세요 하니재미에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이 있습니다 중급 친구들 고급 친구들 모두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함께 만나서 수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친구들과 같이 한국어 공부하고 싶다면 신청해주세요 온라인 수업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말하기 쓰기 읽기 모두 모두 다 들어있는 수업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한국어 배우고 싶은데 어디에서 배워요 고민했다면 하니재미 온라인 수업을 신청해주세요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 하니재미의 예쁜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